나이 18, 고등학교 2학년, 2학년, 사격 국가대표, 키는 180, 아니, 185. 이름, 이름은 뭘로 하지? 양주야. 슬아, 전화 왔다. 어, 어. 여보세요? 어, 야. 다 했냐? 나 담탱이한테 전화할까 봐 내일까지 숙제 못 하겠다고. 나도 안 했어. 나 지금 바빠. 뭐 하는데? 내 이상형을 드디어 찾았어. 이상형이 또 바뀌었냐? 아니야, 이번에 진짜야. 들어봐. 고등학생인데 사격 대표 선수야. 대회나 가서 마지막 한 발로 역전승을 한다. 멋지지? 그리고 천재야. 운동도 잘하는데 공부도 잘해. 키는 185도 넘고 말랐는데 은근 근육질이야. 그리고 성격도 되게 좋다. 친절하고 유머도 있고. 어, 야구 오빠 짱이네. 누구야? 우리 학교 선배야? 아니. 그럼 어디 다녀? 나도 얼굴 좀 보자. 얼굴은 못 봐. 만날 수가 없거든. 응, 그래. 내일 봐. 아아.